화장? 가면 나 화장실 좀. 네. 오빠가 어디 해외 프로, 프로 아니야? 근데 다이아 3이 DR를 놓고 가요. 그래요? 그것도 아예 다이아까지 내가. 게임 들어보면 알겠죠? 붐인은 이렇게 한다면? 140인가 그 정도 나올걸요? Prof. 내가 거기서 할 때 그 정도 나오니까. 중국 쪽이려나? 일본? C, D, NO, 3D? 0, A, 0, 2, 0, 3, 0, 4? C만 보면은 왠지 차이나가 딱 생각나가지고 중국인거 같은데 지금 후핸드인가? 피도 좀 있고 하이 해봐야지, 하이 다름이 없네 데마시아여 영원하라 저의 다이아 1이에요? 다? 아니요, 제일 높은 애가 3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버터만 아이디가 다른데? 슈퍼팩 스폰 올라간다 올라간다 3명 올라간다 조심하셔야겠네 이 세기를 중국인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레드우네? 와드바가 좀 봐야겠다 와드바드 와나보다 와드바드 와나보다 온다, 온다 이리로 온다 여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우리 레드 먹는 것 같은데 이러면 피색이 잠깐만 왔네 왔네 와드바드 와드바드 왔드다 와드 뭐야, 와딩 했나? 어, 했어, 했어 아, 했으면 피색이 자이라가 했네요 와드 한 개 밖에 없어요 두 개 밖에 없어요 이거 빠르게 그냥 레드 먹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회귀가 좋죠 레드 그냥 빠르게 벗고 바텀 빠르게 행하면 되겠다 와드 바텀에 부족하거든요 네 가는 거 조심하세요 네 바텀 길목에서 또 피색이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준비 좀 여기 와드 여기 와드 또 썼다 1분이네요 저거 1분 와드 오케이 와드 박았으면 손 내든 거 알텐데 빨리 일려라 또 왔었어요 이러면 쟤들 와드 쓴 거 그냥 아무 의미 없죠 거의 아무...는 아니고 애기가 덜 하죠 아, 씨발 잘못해 땄다 나 죽지 않아요 어,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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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가스요? 적 블루 들어가겠네 아,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위에 수려도 쓰는 게 좋잖아 온팔 들어와 온팔 들어와 그냥 풀사 아, 점을 쓰지 말걸 블루 가셔도 될 것 같아 아, 클로 찌를게요 그냥 블루 가정아 이거 이득이야 이득 아, 좀만 더 나오지 아아 우리 블루가 아마 빽일 거예요 저거 제 생각이 있다면 그거 먹을 텐데 지가스요, 리신 지가스 아, 지가스요? 네 왜 이렇게 이거 진짜 아 라이트 좀 더 나오지 아... 아... 저 2랩이 아직 아니라서 Q나 W 안 찍었어요? 라이트요? 잘 살네 리신 생각해야 되요 탑 리신 생각해야 되요 아 너 전멸 안팔 네 너 전멸 아 너 전멸 썼지 안 데려올까요? 들어오면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존세네 아 돌아, 투돌안이다 아 잡았다 피먹어서 아 야 죽죠 안쓰지 아 밥풀져버렸네 오바다 이거 좀 하는데? 아 타워 오그룹 때문에 이거 안좋았어 리신 올텐데 이거 네 미드 조심해야 되요 피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리신 근데 아 집가다 올거 같아 바로 라이즈가 초찹이라 아 나 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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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을 생각 못했네 진짜 아프네 뭐 지금 쌍골 도 왓 없고 쌍골 와드 와드요? 삼걸이 아까 핑하 박았으니까 삼걸이 핑하도 지워졌겠다 여기만 와드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겠어요 리신 와드 하나 들고 있고요 아 삼걸이 핑하 아직 이겼다 리신 여기 보였어요 방금 여기 보였어요 네 바텀 내 가는거 바로 막 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패시를 차이라 패시를 조심해 아 아 깜 아 내가 이거 식물에 맞아가지고 못갔다 뭐하는 못가겠다 아 은파 들어오볼까 이거 저거 시니는 저데를 지켜로 어우 너무 멀다 캡트 있다 레이스드 이거 깔끔하게 먹었네 어휴 저 물 28 Japan 저 타 Person 타면 미아예요 뭐야? 참비야 같이 이거 정리해 줄게요 가해라 나도 두 개밖에 안 샀어 어 레이크톤도 줄게요 레이크톤도 잘해요 오케이 아까 탑에 긁는 거 보니까 나 영약이니까 한 번 더 쐈어 와잔아 여기 다 왔고 삼거리 노와드 탑인가요? 아이고 씨 격해 깜깜지 다행히 봐 맞으라 아잇 20미드 아 기가 막히네 레이크톤 아 와잔아 저게 진짜 꾀아리네 빨리 타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날이 아 저 핑하바 같지 아 아 6네비다 이거 리신 누구다? 리신 바텀 바텀이에요? 내려가는 거 같아요 아까 이쪽에 보였거든요 아 이거 땅골 팔텐데 이런 거 아드 없었어 와드 지워야 되는데 빨리 와드 와드 왔거든요 일단 오케이 쟤 와드한 거 모드네 이거 트위치 영역이라 네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리신 6네비예요 근데 이게 6네비라 질 거 같은데 아 리신 6이네 아 리신 6이네 뭐야 리신 어디갔어 바텀 땅골로 가는 거 같아요 돌아가지고 그러고 돌아서 아 확실히 맞다 맞다 아 바텀 싸우지 마 6이라가지고 레벨이 레벨이 깡패다 일단 4내고 오케이 오케이 깔 수 있거든요 먼저 들어갈게 정신이 하네 전차 당기는 거 보니까 100%인데 아 놔다 100% 아 안 들어오네 아 왜 이렇게 집중이네 따러고 있지 영원다라 도망갑니다 merit 로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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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을 따라와 로맨으로 로맨은 아이 아 이렇게 질러싸네 저 이번에 맞거든요? 여기는 와드인가? 와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훅 끌을까요? 후고 아르바이트 저거 어딨어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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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들어왔다 아르바이트 사용했어 고맙았죠? 응 아 특별 애들이 먹었네 한꺼번에 패시네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니 딴 것 같은데? 여기 또 내려갔어요 리신 쿡 여전히 있어요 아 저 살아? 살게 아닌데 바텀 바텀 용 바텀 용 바텀 용 바텀 리신 잡을 수 있어? 7이에요 레벨이 높아요 야 저거 야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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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피노키오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찬치했어 오 라이스 벗고 있을 것 같은데 망했네 마나가 없어가지고 레이라이즈 어 레넥 내려가 레넥 내려간다 레넥 내려간다 탱게요 저 저거 솔블러 솔블를 할 것 같거든요 솔블를 이거 바로 한 번만 틀어줄래? 오 레넥 내려갔다 아 레넥 뒤에 뒤에 오우씨 존나 무섭네 레넥 누구? 레넥 누구? 레넥 용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대로 오우씨 존나 무섭네 레넥 누구? 적동안에 아마 경로 자이라나 리픽이 적 필요 없거든요 아 레넥 미드다 아 아 이거 아 이 척에게 탕했습니다 저렇게 하고있긴 한데 형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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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되요 가도되요 세요 레넥스 세요 겁나 세요 겁나 세요 재밌지 나이트라이스 구입 ente 레이트 왜 이렇게 세이냐 아.. 이거 템을.. 좋겠네 세트 6렙 쿵 없고 레드 도망을 안 갈게요 도망을 가르니까 좀 말리는 느낌이 더 클 것 같아 도망을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아.. 힌트가 계속 나오는데 리신이 계속 질러줘가지고 계속 버티지 못하네 걸 미하여 예 이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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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신 CS 50개다 저거 뭐.. 어떻게 된거지? 리신 CS 50개에요 지금? 2번.. 3번인가.. 2번인가.. 어.. 아.. 아.. 탈로님 탈로님 오케 바로바로바로바로 어.. 나이스 아.. 갈렸다 이거 바로가져 이거 라이트 다.. 다잡았다 다잡아요 다잡아야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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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용까지 먹자 용 용까지 될 것 같아 라이트만 으흠 1번 이런 공격 를 구성 작당이 미리 가대요 좌우 뒤집니까 아이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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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없다 자메 뛰어오지 그거 말고 아니 돈이 안돼가지고 지금 자메에 갈라고요 그냥 썸파를 먼저 맞추는 게 낫지 않아? 저거 할 때? 아 리시.. 아 나 이거 죽였다 이거 돈이 애매해가지고 아 외부 한번 리드 갈라 그랬는데 아 누가 나간 응 제가 타잉에 맞게 되게 잘 찌는 것 같아요 조금 틈 보이면은 그러네요 얘네 잘한다 뭐 프로 이런 것 같아요 내 공개 어디 프로인지 몰라도 외국인 팀 중국 프로 뭐 이런 거 그런 느낌 세이버 되게 좋네 저 이거 왔는데 어 리시 비해 그래도 너 도망가나 리시 되게 잘해 그걸 찍자 돈 와 여기로 왔어 미리 밀려서 그래 아 미리 그냥 빨리 집 갔다 올 거야 멀리하고 올 거야 어 오감스럽다 맘에 집중공할게 들어갔네 썼고 아 영원 일단 없으니까 탑에서 있는 건데 안 돼요? 네 아 핑화야? 아 핑화야? 아 핑화야? 저 호흡을 지원해가지고 저 호흡이 아예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네 선방 야 이제 못 잡아요 공 없죠? 공 없죠? 아 또 왔어 저 대격되니깐요 아 미치겠네 애매한데 이거 저 그러면 차라리 적 블루를 가져갈게요 아 안나왔네 이거 금방 제니트인데 아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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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먼저 좀 맞아줘야돼 미친 아직 안올라갔어요 미친아야 18초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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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레넥이 어디갔지 미래에 리신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냥 레넥이 죽은건가? 우리 장군 또 들어간거 같애 여기서 들어갔을수있어요 이거 여기 바탑을 조심 여기는 시야 끊겼어요 사라졌어 사라졌어 나 이따 레넥이 레넥이 어디갔지? 레넥이 죽어가지고 한번 레넥이 죽어가지고 한번 다이브다 다이브네 아 미친 복무파네 되게 복작하게 잘하네 아까 조수가 잘하네 페이스 페이스 말려가는거 같애 한국이 하는게 한국사람들이 아닌거 같애 딱하죠 요런 스타일이 되게 좋네 미친 또 왔어요 제가 제가 보승 근데 나 덱인데 이거 나 덱인데 우리의 숨이 멎은 저도 대기할까요? 너도와 너도와 피틀 노플 피틀 노플이예요 용은 아직 라이즈가 라이즈가 받아봤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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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아야야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가 좋아 레넥 좀 내려와요 빨리 잡자 이거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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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넥 안 들어오죠 아 레넥 탑에 히트 탑에 히트 안하고 밀리겠다 플래시 빼냈으니까 라이즈 더플 안 돼 2차 밀린다 오우 클라스 포탑이 파워되었습니다 아유 저다 우리집에 랐을까 꽉 six takes 근육 미 그 kicked 슈 둘 가까운 마지막 나 궁 있어서 제가 밀고 바로 빼지 않으면 용시간 안 돼요? 용시간 다운하게 되었으면 맞았다 아 시 아 안 되네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같이 바텀 갈래요? 바텀 지금요? 네 용 1분 남았어요 저희 블루 가자 탑 탑 탑 탑 탑 탑 타고 탑 타고 아 라이즈 탑 탑 탑 가요 탑 가자 가자 탑 지금 안 가는데? 오케이 가요 블루 대신 나고 아래쪽으로 뜰 거예요 이거 아 돈도 안 준다 이제 레벨 아 저만 세트 안 돼 리신 미드 믿는데요? 미드 가야 돼 빨리 봐요 빨리 봐요 라이즈 이쯤에 올 거예요 좋았어요 왔어요 왔어 아 아 개슈가 여기까지 날라가네 어우 진짜 잘 쳤다 진짜 이상하게 데리고 날라 라이즈 라이즈 블루 먹고 가는데 우리 블루 버틸게요 네 블루 먹고 어 용한테 가죠 바크 내려오고 이제 용 리신 리신 보트 망했다 고가요 아 남성 타임 죽었네 네 리신이 되게 잘 찔러 얘가 라이즈 라이즈 리인트만이 안다 자크 바로 와라 다 따는 건데 아 나 신발이 없을 듯 자이라 자이라 노공이에요 그냥 싸우세요 오오오오오 니가 만들어 니가 Agricultural goodbye 나 진짜 공약해 저 밑으로 갈까요? 어? 자크와서 용 먹어요 그냥 어 그냥 용먹어도 될까요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렌웅 온다 렌웅 온다 이거 싸움 진다 갈게요 저 가면 쏴도 돼 응 티치 오면 티치 오면 조심해라 용 용 용 용 가자 빨리 먹자 그냥 몸 더 줘야겠다 아... 아이씨 아이씨 용 뺏겼어 스마이트 진짜 못한다 악어 노리지 말고 차라리 악어 저거 안쪽으로 테니까 리드 비져야 될까? 딱지 못 좋아 저희 길이 못 밀거 같은데요? 여기 길이 못 밀어 정비 한번 하지 정비 한번 하지 정비 한번 하지 이거 빼가지고 한번 선수 맞추고 라이즈... 이거 미드타워 날아갈 것 같은데? 해보고 있을게요 저도 가고 있어요 비전 기꺼운 다시 빙쳐 야 하톤 카우 밀고 에헴 의신 하자 리신 리신 템이 너무 잘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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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못 잡나? 잘 들었어 와아 어, 나이스 살았다 아, ㅅㄹ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저거 풀렸어 아, 이거 내 몸 때렸어요 아, 레몬 본다, 이거 아, 쎈다, 얘네 잘한다, 이게 네 이거 뭉쳐서 그냥 한타 힘으로 쎈이 될 거 같기는 한데요 네, 여기서 플래스 다 빠졌어, 지금 이 탑, 실스 좀 많이 묻혔어요, 저거 자크 저거 먹고 와, 그냥 너가 좀 커야 돼, 빨리 아, 좀 많이, 많이 저거 안 돼 이거 미드 저 레드 좀 먹을게요 어, 레이터 여기 있어요 아, 이 캐럿이 아깝다 풀콜이 너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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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저부죠 어디 가 볼게요? 캐럿이 분무는다 아이스 뭐 붓타워랑 미드타워랑 별러나? 야.. 자러 가기 전에 집밖게임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붓타워 온라인 너무 안 좋아 아 잘한다 아 대단히 만났던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이렇게 아니 근데 탑 진짜 라인 대단해요 동라인으로 어 여기 정글도 잘해 미드는 그냥 정글이 너무 잘 찔러 바텀에서 1킬 먹었나? 얘가? 아아.. 망했다 이거 어 나이스 다크 쎄 아 라이스 저만 내놨어 아.. 저만 내놨는데? 저.. 어.. 패시베 있잖아 오케이 쫌 붙었어요 붙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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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이거 아.. 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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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같은데? 세일도 있고 나이스 다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이거 아.. 아.. 진짜 진짜 얘가 존나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어.. 미나? 아 보타워 미스 있나? 보타워 형이 찍을게 보타워 형이 찍을게 밑에만 밑에만 믿어봐 아 이거 근데 옆바로 옆바로 그.. 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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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정비할게요 저.. 저거.. 미나? 네 나중에 미래 나중에 정비하고 자크 패시베 있고 그치? 에콩 있고 네.. 잠깐만 네.. 동면세 한 번 어떻게 뭉치면 리신팀은 좀 빠질거에요 그.. 그.. 공차 생기면서 다음 용 안타 준비하자 지금 얘네 여기 핑하 박아라 호핑 안해라 24분 53초 용 바로는 핑하 스테이틀린 한 번 자르고 올게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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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리신 온다 베트린 한 번 잘랐다 리신 여기 용! 그냥 우리가 무량을 가져가겠네요 53.. 아 좀 멀었다 좀 멀었다 53초 53초 용 지금 33초 궁 이거 이니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로 뒤로 뭐 우는거 조심 어.. 넷.. 방어 왔다 오케이 땄다 오케이 땄다 땄다 아.. 땄다 아.. 아.. 어 오케이 궁뱉뱉뱉뱉뱉뱉뱉뱉뱉 다 뺐고 10초 용 10초 용 10초 용 용 가자 그냥 저기 잡고 아론 갈 수 있는데 앞에 왔대 하나 했어요 저거엔 안걸리겠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그냥 각 잡고 들어가도 돼 네 지금 케이틀이 지금 살아나서 잡고 들어가도 돼 탑 CS가 좀 안좋아요 아론쪽 그쪽으로 우리 바로 정리하죠 와드 어 와드죠 여기 어디 숨어있나 본데 저기 있네 라이즈 뛴다 라이즈 눈처럼 빠지고 궁 빠졌다 라이즈 라이즈 궁 빠졌다 이거 각 잡아서 포지션이 여기 다 있는게 맞아요 라이즈 쫄지마 쫄지마 우리가 이기해요 이제 시야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 들어가고 싶은데 아 지금 와드가 들어갈까요? 라미 궁각 아 갑작 일단 와드 다 제거해요 이제 들어와서 제가 9이닛 할까요? 어 9이닛 한 번 해줘 여기 지금 미드에 모일거야 굿투면 돼 우리 탑이 안좋아요 라인상은 이거 탑 정리하고 싸워야 될걸 그냥 싸워도 바텀도 안좋아요 똑같이 제가 탁구 딱 밀고 싶어요 타크가 2등에 좋으니까 아 근데 이거 이니스 딱인데 이거 각이 저 200원만 벌면 라이즈 아 내가 가야될까? 200원 나위 아 이거 이니스 아 이거 안될나? 빼요 제가 먹고 뺐으니까 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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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는데 각이 좋은데요 저 200원 나위에요 아 100원 나위 이거 준비할게요 이거 네 바로는 갈 수 있는데 어 그니까 힐 제이케 뽑을게요 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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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네 먹으려면 쭉 걸려요 우리가 자크도 있어서 아 뺐대 뺐대 어 뺐대 어 뺐대 어 뺐대 이거 오면은 바로 그냥 성공 주고 오케이 오케이 간다 라니라니궁 라니궁 나도 뺐게요 뺐대 나이스 동전 막을 수 없어 나이스 나이스 무진 한 번로 날아갔어요 적에겐 다행했습니다 아 아 저 다 푸천을 잘못 라니까 대월 한 번로 날아갔어요 아 아니 제가 아 뺐대 갈대 이거 저 위신있어요 저 함무밖에 못 잡았네 그래요 아.. 안 된다 오락플 못 끊었다 바텀 CS 안 좋아요 니네 왜 이렇게 안 죽었지 방금? 엄청 잘 싸웠는데 형이 형이 딜을 너물 턴 한타봐 주소 케이틀린 풀 빠졌어요? 형이 방금 한타 아.. 어.. 바론 갈 수 있겠지 그럼 집까지 말고 주위에서 얼쩡 자야리까지 제가 바로 바론 갈게요 바론 간다 잔다 이거 바로 간다 인명사건 자크 궁없나? 자크도 와드가 없어서 야 이거.. 자이라 먹으려면 안 줬거든요 굶속 빠지면 딱 뛰는데 못먹는다 막았다 할게다 할게 나이스 못먹어 못먹어 아.. 한 번 버텨다 아.. 아.. 테미 ㅅㅂ 돈이 모질라 형 바텀 한 번만 먹을게 네 아 얜 무서워 아.. 아.. 내가 그냥 플랜스 죽었어야 되는데 잠깐 집중력이 형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 레비 안 보인다 나이스 아.. 이럴 때 한 애 좀 해 가자 가자 우리가 덤벼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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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바로 가도 될텐데 리신 없는데 아니면.. 낚시해도 되고 저 오라클이거든요 저 레드도 제니야 일단 악어 여기 있고 바로.. 바로 가죠 리신 26초인데 오면.. 가면.. 아니면 낚시해도 되고 무조건 올텐데 와드.. 와드.. 와드 제가 빨리 아까 제니 빠지고 여기 다시 안 돌아왔기 때문에 와드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없죠 바로 이거 팀 될 것 같은데 수마 없어요 수마 20초 마지막 길 자르세요? 아니면 잘 오지 못하게 해서 막아주고 수마 10초 수마 수마 10초 수마 오래불이 없어요 수마 5초 수마 안되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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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빡쳤다 멈췄다 릴 몸대그리죠? 가자 나 카메아인줄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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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까지 되게 잠깐만 킬까지 가요? 아.. 아.. 킬까지 가요? 킬 못 가긴 한데 아.. 바론이 켜서 괜찮은데요 아.. 레드쪽으로 가죠 레드.. 레드쪽으로 가죠 레드.. 아..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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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1명 빨리 가죠? 탈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국의 탈론 아 레드.. 먹었네 그때 아.. 아.. 다 오는데? 다 오는데? 아.. 궁이 없어요 궁이 궁이 없어요 나비도 없고 저도 없고 자크도 없어요 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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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사고 확실하게 싸우죠 템이 너무.. 트위치 그냥 귀환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돈 3200원 야 이거 한번 자를까요? 라이젠이다 나이스 나이스 송 왜 닉고있습니까? 아... helt bona 다 다 인간이요 응 남아있어 그랬다 아 근데 얘네 진짜 잘하... 이러면 삽먹을걸? 아 근데 진짜 레닉도 라인 진짜 잘한다 얘들 잘하긴 한다 어 잘하긴 해 진짜 정글이 피짓고 다니는데 어 삶 진짜 잘해 야 우리 클라스가 더 있지 흐하하하하 우리 이기고 있는데? 더블스코어로 이기고 있는데 라이즈 족밥이야 너거 아 리싱맞아 진짜 이거 가까이 터렸던 것 같아 이거 가까이? 야아 야아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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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와요 리싱 와요 애들 내려가고 저 탑 밀게요 맞죠 뭐야 왔던가? 아아 야 비 존나 온다 번개 존나 치고 와 존나 무섭다 만났다 아까랑 달라 상황이 자쿠가 때리네 아휴 내에서 도망가 아까랑 달라 리뷰어 그대로 얘 죽여요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자 탑으로 들어간다 탑 밀어요 아 리싱 한번 걸겠다 얘네 좀 쉬죠? 아 완뎀이냐 아 나 이제 윤덕에게 존나 무섭네 아 아 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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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을.. 창을 뱉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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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갈걸 나이스 히힛을 잡았어 밀자 이거 좋아.. 구력을 대고 이야.. 끝났다 하핰 끝났.. 끝났네 게임 끝났으면 아.. 쟤들.. 어디 진짜 아.. 잘하겠네 우와.. 몽계봐 중국어들인가? 중국어들 같으네 아.. 진짜 잘한다 핑보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와.. 2단계 아.. 아깝다 2단계네 2는 안뜨나? 1은 안뜨나보네 아.. 아쉽다 그래도 2단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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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잘한다 진짜로 오.. 오.. 오..